안녕하세요. 코리아 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6.25 한국전쟁 참전국에 마스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 고 지시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5부제 정착으로 여유분이 생기고 있어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 해외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점검 중입니다. 해당 국가는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에티오피아 등 16개국과 의료지원 6개국,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인도, 독일의 경우 현재 코로나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70년 전 의료지원을 해준 나라에 우리가 의료지원을 돌려준다는 상징성도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의 세계표준이 된 한국산 진단키트에 이어 마스크까지 인도적 지원을 하면 국격과 K-방역, K-바이오의 브랜드 파워를 동시에 높일 기회가 됩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한국전쟁 7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는 보훈행사를 열지 못했다. 전쟁 당시 우리가 의료지원을 받았는데 국내 여력이 된다면 의료물품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확진자는 이제 하루 1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생활방역의 일상화 시작이 마스크와 손쉽기입니다. 한국은 마스크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떨어져 사는 가족의 공정 마스크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며 구매 조건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약국 곳곳이 재고 100개 이상씩 남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1일 마스크 생산량이 현재 1200만 개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하루 1500만 개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스카프라도 써야 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탈리아는 뒤늦게 마스크 의무화 하고 있으며 독일 소도시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도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늘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귀국 후 작가 격리까지 접촉자 0명으로 유명했던 발레 선생님과 제자 3명이 유럽에서 돌아왔을 때도 마스크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발레 선생님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지만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았고 의생수칙을 잘 지켜 함께 다녔던 학생 3명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오스트리아는 4월 2일 시행하기 전에는 하루 확진자가 400여 명이었으나 최근 100건 미만으로 확연히 줄어든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전 참전국에 일본이 포함되어 마스크를 지원한다는 기사가 나오자 청와대는 22일 일본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은 처음부터 검토한 적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도 우리 정부로부터 마스크를 수입하겠다고 요구하거나 요청한 적도 없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일본의 마스크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상 코리아 진이었습니다.